네 아이고 아들이 없으니까 어.. 보고 싶어집니다 빨리 예 아 그래요? 어 그럼 진짜 한번 놀러와요 그러면 네 알았어 삼촌한테 인사해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네 너 다음에 보자 네 예 그럼 들어가요 면을 벼한테 던져서 벼를 이겨야 된대 벼 오늘 왜 이렇게 싸우는 거야? 벼하고 이렇게 벼 탁 탁 탁 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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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편 할머니 생신을 맞아 본가를 찾은 휘재아빠와 쌍둥이들은 뭘 하고 있을까요? 합시다 할머니 집에서 목욕꿈꿈꿈 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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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을 져 가래. 불이 다 들어가서 해도 되겠다. 수영하자 우리 수영하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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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구 놀래라. 괜찮아. 괜찮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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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명씩 해야죠. 엄마 한 명씩. 너가 자꾸 있어. 아니야. 그냥 엄마 계속. 안으로 들어가도 되겠다. 안 돼 안 돼 안 돼. 미끄러워서. 미끄러워서 안 돼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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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준이도 들어왔어. 이제 재밌지. 내가 자꾸 있을게. 됐어. 괜찮아. 괜찮아. 어때. 서준이 놔봐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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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. 얘. 그냥 가져다 씹히고. 딱. 아유. 아유. 너가 너무 난리 쳐서 그래. 아유. 아유. 서준이는 윗먹지 마. 아유. 어유. 누가 그랬죠. 누가 그랬죠. 네가 안 많으려도. 여기 엄마도 없고. 아버지도 없고. 넌 하여튼 할 수가 없어요. 네가 참아야지. 엄마, 내가 알죠? 깜짝 놀랐죠? 깜짝 놀랐죠? 야, 아빠는 그렇게 해서 수영 배웠어? 수영진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수영진 축하드립니다. 수영진 축하드립니다. 수영진 축하드립니다. 자, 리모컨 쪽은 딸들아 딸들아, 아들들아 고맙다. 잡게? 얘네 메시포테이토는 먹지 않아? 얘네 메시포테이토는 먹지 않아? 안 돼, 안 돼. 비서, 아빠 보이지? 오지마. 원래 근데, 원래 저 때 이렇게 물어. 아, 왜? 아니야, 뭔데? 원래 울면은 쟤도 왜 안 울어? 그리고. 얘는 그렇지. 얘가 욕심이 많아. 신통 힘 있어. 아빠 닮았다. 아빠 닮았고 너도 닮았고. 너도 울었어. 우리 집에서 우는 사람이 3명 있었어. 1대, 2대, 1대. 3대, 3대. 하하하하 너 여기 다 울음 넣어서 생각이 안 나. 당신은? 아들 우는 건 봤어? 못 봤지. 하하하하 영재 낳고 나니까 영재한테 날 보고 매일 아침마다 큰 절을 한 번씩 거래. 왜? 왜? 응? 아들 낳아서 내가 살았대. 딸 낳았으면 자기 집 나갔대. 질까? 영재한테 절을 한 번씩 거래. 아들 낳았다고 술값은 자기. 몇 달 미치는.